네 안녕하세요 쇼미대템의 송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2022년 아이콘 시리즈가 출시됐어요 얘는 베이스 케이스인데요 게이터에서 최고의 안정성과 그리고 다양한 수납공간에다가 맞춤형으로 뭔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런 시리즈의 베이스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격은요 27만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측정이 됐어요 전체적인 것을 딱 보기에도 뭔가 수납이 숨어져 있는 히든이 많죠 우선 여기에 보시면 맨 위쪽에 이렇게 고리를 자크를 딱 잡아당기면요 여기에 레인 커버가 맞춤형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천시에도 레인 커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고 이 케이스도 근데 생활방수는 다 되어있는데 비가 올 때도 매구 다닐 수 있게끔 더 안전하게 레인 커버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레인 커버 전용이고요 뒤에 보시면 위에 또 여기 위에 따로 수납할 수 있게끔 헤드 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넉넉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도 수납이 넉넉하고 그리고 뒤에 쭉 보면요 여기도 이제 히든으로 스트랩이 감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랩을 빼서 이게 이렇게 강철 스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되게 튼튼하게 베이스는 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스트랩 연결부들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거든요 되게 튼튼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 여기 공채 아무튼 여기 납작한 거 뭐 들어 가도 되겠는데 아이패드 이런 거 넣어도 되겠다 등 쪽에 딱 보호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있잖아요 얘는 딱 빼면 네임텍이에요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요 네 고무줄로 당겨야 나오는 네임텍이 딱 되었어요 이거 되게 귀엽게 아이디어를 해 놨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손잡이도 굉장히 폭신하게 되어 있고 넓직하게 수납 공간이 있죠 짠! 이 앞쪽에도 폼이 있어가지고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장비 같은 거 아니면 케이블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게끔 안쪽에도 있고요 여기 고리도 달려 있어가지고 열쇠나 이런 것들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QR코드를 찍어보면요 이 가방이 내 거 소유라고 하는 등록을 할 수 있게 게이트 사이트에서 이제 각자 이 가방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부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이거는 내 거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QR코드입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무슨 차량 등록처럼 고유의 넘버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하나 물건에 애착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이토 회사의 뭔가 자부심?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의 안쪽으로 보시면요 자크가 되게 부드러워요 보시면 짱! 오! 되게 강렬하게 지금 레드벨벳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고 저희 엔드 부분에도 한 번 더 떼어가지고 탈부착은 가능하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타 엔드를 좀 보호할 수 있고 얘도 넥크레들도 지금 탈부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넥을 잡아주는 것도 홀딩도 다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얘는 안정성 테스트를 다 거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악기를 넣고 눈 위에서 밟아요 그래도 악기가 안전하다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면 좀 더 마음적으로 아 내 악기는 진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막 놀이터에서 막 떨어뜨리고 난리를 치는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이게 좀 큰데 어차피 베이스는 아 기니까 되게 무거웠거든요 그냥 들을 때는 근데 악기 메니까 좀 무거움이 좀 덜하는 느낌? 네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메게 됐어요 게다가 얘가 얇으니까 걸을 때도 좀 부추성스러움도 좀 없고 뭔가 좀 슬림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저도 여자분들의 베이스 메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? 2022년 아이콘 시리즈 게이토 베이스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